오늘 시대책에서는 2024년 하반기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생산직 기술인력 기본석 실전모의고사 자동차 구조학 교재를 소개합니다. 2005년부터 20년간 대기업 인적성검사 시리즈 누적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2개년 기출 모의고사 4회로 이루어진 기본서부터 살펴볼까요?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기출보건문제로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부터 적중예상문제까지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최종점검 모의고사 3회분과 답안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와 면접으로 모의연습부터 기출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으며 실전모의고사 8회를 수록하여 시험 직전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OMR 답안 카드를 활용하여 실제처럼 연습하세요. 정답과 오답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학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2024년 상반기 기출보건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영역별 자동차 구조학 핵심이론을 수록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구조학 적중예상문제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현대자동차 주요 차종 모델과 기업 분석으로 기업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고사와 AI 면접 1회 쿠폰이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 합격시대와 윈시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꼭 응시해보세요. 시대의 듀는 여러분의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합격을 응원합니다.